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1월 30일 입니다 구정 잘 보내셨죠 오늘은 150기 1회차 개강한 날이 또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넘어갑니다 자 우리 교재 나왔죠 교재에 지금 1번은 이제 우리가 수강생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노후를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1인당 월 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학원은 특히 여기서 주택연금 농지연금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구요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대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은 요거는 다음 기수입니다 3월달 기수니까 요거는 잘못 올라간 거니까 요거는 다음달에 이제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뒷장 넘어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어 참고로 이제 요번 그 기수는 요번 기수는 제가 한번 볼까요 예 자 넘어갔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지금 어 유튜브를 한 3년 반 약 4년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유튜브 강좌가 어 지금 1093 강의 등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목차를 가지고 어 155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별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공매를 하시면서 의문 사항이 나온다든지 급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요 주제를 가지고 어 동영상을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잔금 대출이 필요하죠 어 낙찰 받고 한달때 잔금을 해야 되는데 그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요 강좌 많이 있죠 24강부터 1060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뒤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최근 강좌고 이제 요게 이제 좀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들으시면 되겠구요 요 강좌는 어 유튜버 또는 네이버 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유튜브나 네이버에 가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매 기초가 약하다 이런 분들은 1016강을 보라겠죠 1016강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이제 네이버나 들어갑니다 그죠 네이버나 자 우리 네이버 같죠 네이버 가셔가지고 황경진 황경진 1016강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나오죠 밑에 여기 보면은 이제 비교네요 1016강에 이렇게 동상 있습니다 동상 눌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화면을 크게 해서 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16강 그죠 1016강에 이런 강좌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유튜브도 볼 수 있느냐 그럼 유튜브 가죠 유튜브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경진 1016강 해서 누르시면은 이 강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강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는 유형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별로 좋아하는 가든기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게 주제를 잘 찾으셔가지고 가나다 순입니다 그래서 찾기가 쉽습니다 그럼 요거를 쭉 특히 농정음이죠 농정음 53분 농정음은 29강부터 1078강이다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농지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뒤에서부터 보고 오는 것이 채금법을 넣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농정음 농지대장 그죠 농지치득자격증명서 미해출 예로 농지인데 묘가 많더라 그러면 농정을 잘 발급을 안해줄 하겠죠 면사무소에서 자 그럴 때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있으니까 요 주제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가나다 순으로 무슨 문제가 부닥치면 하시면 되겠고 아파트를 좋아하면은 요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어 유치권 여러분 잘 아시는 유치권 그 다음에 인도명령 쫓아내는 거죠 어 점유자를 이제 나가게 하도록 하는 인도명령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오늘은 이제 특히 어 요 세가지입니다 세가지를 강의를 많이 들을 거에요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 입찰금지 입찰대행 입찰보증금 몰수된 사례 요거를 할 겁니다 그동안에 어 선배 교수님이 쭉 해왔구요 그럼 오늘부터는 요렇게 쭉 하시면은 아마 쭉 나가지고 아마 이게 소액투자 지분 낙찰까지 이리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쭉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NPL 요게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PL 하고 싶으면은 어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195강 보다는 1083강 보다는 것도 좋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닥치는 주제별로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어 들어가서 강좌를 보시면은 좋습니다 아 저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참고를 하시고 보시길 바라고요 자 4번 봅니다 4번 경기도 안양시에 51% 저감된 아파트 낙찰한 문제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경기도 안양에 8억짜리가 51% 떨어져 있는데 우리 교재 보듯이 임차인이 없대요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한다 그러면은 막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절반가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보니까 이 조회 동향을 가보니까 이게 유효 조회수가 85명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5분 이상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에 101442 자 22에 2022 타격입니다 22에 101442 101442 그죠 101442 봅니다 검색해 보면은 나오겠죠 그럼 안양에 안양에 절반 떨어진 아파트 낙찰하면 문제가 없는가 이런거죠 자 여기 보는 방법은 사건번호 있죠 자 안양에 아파트인데 전용이 16평이다 16평 8억인데 4억 900에 2월 14일날 입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렇게 이제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아파트 볼 때는 다른거 볼 거 없어요 크게 일단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 봅니다 임차인 현황에서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자 이러면은 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에는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그죠 1번 건조당 있죠 건조당 2019년도에 중소기업원에서 대출을 받았다 2억 4천 대출은 2억 받았네요 원금을 2억에 이제 채권채고액은 2억 4천 하죠 곱하기 20% 를 더하니까 자 여기 이제 말속이 느낍니다 그럼 여기에서 1번 건조당 해서 등기부 현황은요 오른쪽에 이렇게 소멸 4개가 있으면은 아 이거는 등기부는 다 이겨서 소멸이 되는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소멸이 되고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가 예로 황경진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하면 문제없죠 그래서 임차인도 없다 했으니까 이런거는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럼 시세만 잘 따지시고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고 시세는 네이버에 이게 돼서 시세 정보를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은 이게 전용면적이죠 전용면적 55.27입니다 전용면적이 55.27을 네이버에서 찾습니다 그죠 55.27 이건 조금 크죠 조금 평수가 큽니다 55.27이 여기 있죠 55 삼성레미야 17조원에 매매가 7억이다 조금 전에 23년도 2023년도 1월 30일에 확인이 된 공중회사가 등록된 겁니다 공중회사가 등록된 거고요 55제곱미야 7억이다 팔겠다 이 말이죠 7억에 7억에 팔겠다 그죠 요건 또 뭐죠 요거는 7억이고 요거는 또 55제곱미터인데 5억 5천에 팔겠다 이 말이죠 5억 5천에 상당히 기복이 심하네요 5억 5천에 팔겠다 그럼 요거를 요건 또 7억 5천에 팔겠다 요거는 또 5억 5천에 팔겠다 먹으시고 왔다갔다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잘 시세를 한번 알아보시고 요거 서타공인에 물어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물건을 보면요 시세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지금 555천인지 7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55천을 우리가 볼수록 보겠습니다 보는데 여기 조회도항 있죠 조회도항 요거 누르면은 대부분이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가 예측을 하죠 요거 보면은 요거는 필요 없고요 유효조회수 요거만 잘 보면 됩니다 85명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효조회수 하는 것은요 이게 5분 이상 5분 이상 유효조회라 하는 것은 5분 이상 본 사람이다 이 말이죠 5분 이상 본 사람이 89명이나 된다 노렸대요 그죠 꾸준히 보시면서 이게 이제 검토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요거는 무시하면 되겠고요 아마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아도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많이 떨어지죠 그죠 지금 알게 모르게 근데 요거 보면은 우리 등기부 현황에서요 이전이 되면요 2019년도 이전을 4억 1500에 했는데 2019년도 11월달에 어 했는데 4억 1500 주고 샀는데 샀는데 지금 작년 봄에 8억까지 올라갔는데 그 정도 또 다시 원위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요정도 가격이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급등이 됐다가 지금 하락하는 거 지금 굉장히 급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찰가를 산정을 잘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자 요거는 별 문제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낙찰 받아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주택연금에 적합하다 그죠 그럼 요거도 어 지금 보면요 이게 금액이 높을 때 작년에 봄에 주택연금을 맡긴 사람은 한 8억 정도 받을 수 있구요 지금 예로 가격이 한 5억 5체인데 지금 낙찰 받으면 또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그제시도 보면요 107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8억 3천백인데 2억 8천 5백 10억 3천인데 3억 5천 4백 이런 식으로 금액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제시 예로 둔두면 둔두면 자 위에거는 제가 안 들어갔는데 위에거는 인수가 5천백만원 있어요 낙찰자가 예로 3억에 사도 5천백만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인수 인수 금액이 있으니까 5천백만원은 여러분들이 추가 부담입니다 조심해야 되구요 일단 요거 보겠습니다 21에 1386 21에 1386 자 요거 보시면은 21에 2021에 1386 1386 자 여기 보니까 1386 은 이게 10억짜리인데 3억 5천에 사서 주택을 맡기면은 상당히 좋겠죠 자 보겠습니다 거제시 둔두면 땅이 196평이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건물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게 지금 10억 3천 3백이 3억 5천 4백까지 이렇게 유치할 때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 쭉 보니까 쭉 보니까 여기 건물을 이렇게 사진도 보시면서 쭉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임차인들이 펜션 쓰시는 분인데 2016년도에 지은 거다 그럼 얼마 안되죠 뭐 한 7 8년 정도 6 7년도 됐네요 임차인은 두 명밖에 없네 얹고 쭉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건물 등기부입니다 토지 보시면 하시고 건물 등기부에 일본 건조당 일자보다 늦는지 빠른지 2016년 12월 21일인데 이건 빠르죠 빠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천만원은 여러분이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된다 대학력이 있으니까 자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늦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다시요 여기 보시면은 1번 농협자산관리사 옛날에 사등농협에서 대출이 있은 것은 부실이 되니까 사등농협에서 농협은 전부 다 농협자산회사 관리회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조당을 이전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낙찰자니까 2010년 12월 21일 이후에 4년 뒤에 들어왔다 이런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달 정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천에 35만원 있다 하면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따지면은 월세를 열 달치 안 냈다 그러면 350만원 치는 공제를 하고 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임차일 때는 항시 항시 예상 배당표를 꼭 누려가지고 빨간 글씨가 있는 거 봅니다 빨간 글씨 오른쪽에 쭉 보면요 여기 있죠 매수인 인수 금액 천만 흥이 되죠 천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빨간 것이 있으면은 별도 부담이다 이러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예로 이렇습니다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가보니까 위치도 괜찮고 여러가지 조건이 좋더라 내가 그래서 바닷가 앞이고 여기 보니까 거제시 둔등면 그죠 바닷가에 둔등면에 내가 초등학교 앞에 지금 요집입니다 요집 요집을 내가 사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예상을 보내야 되겠다 거제시에서 자 우리 수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거제시에 전부다 집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 요거를 만약에 예로 3억 예로 3억9천을 샀다 그럼 아까 천만원 인수가 있었죠 그러면 4억여서 사는 겁니다 그럼 10억짜리를 4억여서 산다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래서 목적이 되겠죠 자 우리 주택에 주택에 여기 보면은 이제 조균표입니다 종신형 주택연금은 지금 우리가 50세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55세부터 지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로 아까 10억이죠 10억 10억이다 크면요 10억인데 내가 나이가 60이다 50 50 되겠지만은 보통 60이다 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60이면은 10억이다 내가 60살이다 크면 213만원 65 거두면은 250만원 70 거두면 270만원 55 거두면 160만원을 평생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준다 자 그러면은 뭐 괜찮은거죠 10억짜리를 내가 한 4억 가까이 낙차를 받아서 받아서 평생 평생 예로 60세다 65세다 크면은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 60입니다 60 그래서 이제 10억을 예로 4억의 낙차를 받아서 평생 월 2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월세도 안에 적절하게 낙차를 드리겠습니다 월세는 공짜입니다 공짜 자 그 다음에 6분입니다 6분 보면은 거제시 수월동에도 이렇게 16억이 5억 들였다 그 다음에 이게 연초면에 18억이 6억 들였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낙차를 받아서 특히 경기도 인근에 고놈대 낙차를 받아서 한 30% 40%를 받으셔가지고 연금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근데 상가도 되냐 상가도 됩니다 상가도 2분의 1 이상 그 대신에 좀 커야 됩니다 상가보다는 절반에서 조금 더 커야 됩니다 상가가 더 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 되면 연금 대상이 됩니다 자 우리 당진 한번 봅니다 당진 22에 604 보겠습니다 2022에 604 자 우리 당진으로 올라갑니다 당진에 자 당진에 당진시에 이 걸린 주택이 내가 마음에 들고 있다 그러면 계속 지금 팔리든지 다음에 팔리든지 또 떨어지겠죠 자 보입니다 당진에 걸린 주택이 나왔는데 땅이 113평이다 그죠 13평이고 건물이 이런 집이 있습니다 당진에 집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집이 잡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지은 집 같네요 자 집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지은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15억짜리가 한 7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죠 15억짜리가 7억 정도 떨어졌고 여기서 보면은 임차인이 좀 꽤 있습니다 쭉 보니까 임차인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임차인은 인원은 무시하고요 보전금은 6억에 월세가 121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월세만 600이다 그러면은 600에 100만원 한 700만 되죠 700만원 정도 그러면은 이게 별 문제가 없으면 내가 낙찰을 받아서 15억짜리를 한 7억이나 그죠 15억짜리를 예로 7억에 반다 절반가에 반다 그러면은 주택금이 무리 되죠 12억이 넘어 버리니까 더 안 주죠 12억이 넘어 버리니까 이게 예로 70이다 그러면은 예로 12억이다 감정이 12억이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70세다 65세다 그러면은 260만원 그죠 60세 같으면 한 250만원 정도 시벽이 나오면은 한 250만원 60세입니다 60세 자 250만원 받고 그죠 250만원 받고 어 또 여기에서 이게 당진회처럼 이렇게 전월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죠 이게 6억 5백에 120만원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예로 한 700 정도가 추가로 보너스로 더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 좋은거죠 그러면 요거를 낙찰 받아서 하시면 되겠는데 어 보존등기는 2015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7년 전에 신축했고 권령이 7년 지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아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이러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등기부가 이게 토지 건물부터 토지 있는데 항시 예상 배당편을 누르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빨간 것이 있는거 봅니다 빨간 것이 빨간 것이 없죠 없습니다 제로니까 인수하는 금액은 없다 봅니다 그럼 낙찰이 되면은 이렇게 쭉 배부이 될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문제는 요 배당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근데 시가 문제지 결국은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요 분들은 이사비를 좀 많이 주시고 뭐 세대당 한 500만원씩 정도 주면은 뭐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사비도 감안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로 15억짜리 정도 요거를 한 6 7억의 낙찰 받아서 여러분들이 연금도 이렇게 쭉 보시고 65세 같으면은 한 200 한 60만원 받겠네요 받고 아까 월세도 보너스로 추가로 받아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 그제 또 6번에 보니까요 그제도 16억인데 5억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연초면에도 18억인데 6억 떨어지고 아까 한거네요 당진에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여러분들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입찰금지 물건이 있어요 입찰금지 물건이 뭐냐 하면은 이방 건축물이 된게 많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제시 장평동 같은 경우에는 입찰금지 물건이다 왜냐 하면은 어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적발된 이방 건축물은요 딱지가 붙어 버리면은 사회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할 때까지 원위치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이 됩니다 자 다시 무슨 이야기 보겠습니다 지금 그제시 장평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호까지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방 건축물이 딱지가 붙어 버렸어요 이게 붙어 버렸는데 원래는 다섯 가구인데 다섯 가구인데 이게 이제 이방 건축물이 딱지가 붙었다 보겠습니다 21회 888 자 보시면은요 그제시 장평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좀 작습니다 80배 안되죠 어 면적이 조금 작은데 여기에 이제 집은 뭐 그런 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항시 이 건축물 대량을 꼭 눌려 보세요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건축물 대량을 눌려 보니까 아이구야 이방 건축물 딱지가 붙었구나 그죠 다섯 가구 원래 맞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면요 이 가구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항시 가구수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가구수 나옵니다 그럼 다섯 가구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딱지 붙은 내용은 저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연원에 2020년 7월 13일에 다가구 주택에 가구간 경계벽을 정설했다 2층을 두가운데 내가고 3층도 두가운데 내가고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 대수선하고 또 단독주택 용도 외에 지상 4층에 87조금에다 불법 정축했다 그럼 여기에 뭐 임대가 잘나가니까 불법 정축까지 헹갔는데 한 25평 정도를 또 옥상에다가 지었다 4층에 옥상에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니까 지금 임대를 낳고 하니까 딱지가 붙은 겁니다 딱지 붙은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날짜입니다 날짜 이 날짜가 이게 2019년 19년 04월 23일 날 이전에 딱지가 붙은 거다 이러면은 사회만 내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사회만 내면은 끝 끝입니다 끝이 되는데 이거 이후에 딱지 붙어 그러면은 시정할 때까지 시정식까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행강제금을 무료됩니다 이행강제금도 내가 월세를 2천만원 받는데 4천만원 온다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월세가 5천만원 나오는데 이행강제금이 천만원이더라 뭐 이러면은 뭐 그냥 둬도 되겠습니다 둬도 되겠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지는 구청에다가 물어보시면은 요거터면은 거제시청에 물어보면 답을 건축가 물어보면 잘 아껴집니다 매년 얼마씩 나오는지 그죠 오늘 이제 딱지도 2019년 4월 23일 날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무료됩니다 내부만 무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평동건은 이게 숫자는 딱 좋습니다 24% 좋은데 이방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요거 요거를 딱지를 어떻게 요거를 해결할 것인지 시청 가서 한번 상담해서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또 10번 봅니다 10번 10번은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도 이 주택연금의 대상입니다 아파트보다 25% 정도 근데 연금액이 작습니다 오피스텔은 자 그럼 그냥 보시죠 이 오피스텔은 3억이다 크면은 예로 3억에 70세다 크면 73만 2천원이죠 73만 2천원인데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이 조금 작아요 아파트 보통 빌라보다 작습니다 지난해 전에 원래는 어디로 받아야 되느냐 원래는 여기 보면은 주택이거든요 원래는 92만 6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주택은 92만 6천원이다 그죠 일반 우리 주택들은 92만 6천원인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 3억에 보면은 73만 2천원이다 그래서 보통 한 20% 25% 가까이 작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단점이죠 자 그런데 해운대에 부산에 해운대 그것도 알아주죠 제일 좀 변화하고 좋은 데인데 절반 떨어진 오피스텔이 있는데 낙찰 받으면 될까 자 이걸 보는데 여기에 사법보좌관은 임차가 없대요 없고 여기 보면은 등기된 부동산에 조용 조용 조용하죠 이러면은 임차도 없다 그러면 요원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낙찰 받아도 된다 근데 면적도 괜찮아요 면적도 80% 전용이 24평입니다 21에 4470 자 보겠습니다 21에 4470 자 봅니다 4470을 보니까 해운대 중동에 그죠 해운대구 중동에 어 전용이 24평이다 상당히 크다 그죠 오피스텔 치고는 상당히 큽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4.6%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자 전용이 24평인데 절반에 3억 5천인데 한 1억 8천이다 절반 정도 자 그런데 이게 어 7층 중에 6층이다 이 말이죠 주구용 스토리다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 별 문제 없겠죠 임차인이 없고 다 오른쪽에 자 이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보니까 다 소멸이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아 요거는 등기부상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오른쪽에 전부 다 소멸이니까 요거는 문제가 없고 전부 다 말수가 됩니다 이거는 말수가 되고 요 이름이 이제 낙찰자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도 없고 소유자만 살고 있다 그죠 어 이런거는 그냥 일반 메모로 같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낙찰을 받으시면 되고 그러나 뭐 연금은 나중에 요 정도에 준해서 받겠죠 낙찰은 여기서 받고 연금은 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그런데 조금 작습니다 우리 아파트보다는 자 우리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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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